그래서 지금은 왜 당신들이 홍이 인간이라고 하냐? 모든 공적인 에너지를 먹고 성장을 하는 너희들은 홍이 인간이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내 홍이 인간을 증명해봐라 하면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는 이때까지 홍이 인간이 되고자 수천 년을 노력해왔다. 언젠가 시대부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고부터는 홍이 인간이 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언젠가부터는 지각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홍이 인간이 되고자 노력해온 사회. 이것이 수천 년을 해오다가 이제 선천시대를 마치는 이 시대가 돼서 홍이 인간 시대들이 태어나고 이자들이 인류의 문물을 같이 공유하는 시대에 전보다 이때까지 노력을 해놨던 것을 다 서로 마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불태우고 혼신을 다 태우고 내 인생을 모든 걸 이 사회를 위해서 태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태우고 내가 호련히 가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이 인간들이다. 지금은 앞으로 홍이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죠. 인자는 시대가 종교들이 이때까지 유인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담아 보면 휴고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휴고 시대? 그럼 천상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휴고라는 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 홍이 인간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나서 홍이 인간 삶을 살고 나서 호련히 내 자신의 삶을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니 하느님 곁을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느님한테 간다. 배우고 가축고 진화해서 내 할 일을 하고 하느님 곁에 간다. 그게 2013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까지를 지구 종말 소리를 했는데 종말이 아니고 선천시대에 우리가 성장기를 마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장기를 마친다. 성장을 해서므로 활동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활동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활동하고 나서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게 휴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갖다 열어 가지고 풀어준다면 휴구시대다. 이게 후천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부터 땅에서 많은 노력하던 인간이 휴구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주로 가는 겁니다. 우주로 천상이라는 것이 두 군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주로 가서 우주에서 할 일이 있고 우주에서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원시반보 진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탈하면 하고 우주에서 해탈하면 하고 3차적으로 우리는 원시반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내가 지금 정리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좀 다 휴구시대를 만든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해탈시대, 불교로 이야기하면 해탈시대죠.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휴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인데 인간으로서 탈한다, 인간으로서 탈해서 모든 인생을 다 풀어가지고 사람을 늘리이루게 하는데 인생을 다 쏟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탈해서 신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30%가 휴구,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모나요? 이걸 보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일생이다. 마지막 일생을 바르게 살고 떠나는 거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펼치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는 지금 인자부터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올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성장하는 일도 끝났고 땅에서 행할 시간도 끝났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가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 분류는 30%는 한 번 더 윤회를 해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가 있고 한 분류는 두 번 더 와요. 이렇게 세 단계가 한 묶음으로 총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한 분류는 먼저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 분류는 그 다음에 생에 와서 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표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한 번 더 와서 그 뒤를 바치는 거고 그 뒤에 오는 자들은 그렇게 계속 연결돼 갖고 이제 앞으로는 휴고 시대, 해탈 시대다. 이렇게 천신들이 만들어지는 시대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단중에 하자면 지금은 우주천상, 이제 자연계의 총, 이제 대자연천상 이거는 그 다음 거고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홍이 인간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이 인간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누구들이 홍이 인간이냐,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용띠부터 홍이 세상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을 해도 앞으로는 홍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기업을 해야지 살아남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정리한다. 이게 홍이 인간 정신을 배워야 되고 홍이 인간 삶을 배워야 되고 홍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부터 모르면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시 우리는 헤쳐모요 하는데 홍이 인간으로서의 앞에 지도자들이 생기고 홍이 인간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을 해도 욕먹고 바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홍이 인간들 우리 후배들이 힘든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앞으로. 홍이 인간들은 지식을 갖추면서 인류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 주는 사람들. 이것이 이 사회를, 이 지구촌을 널리 이룩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 박사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교육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이유가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체 장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체 장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도자임을 지금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홍이 인간들이 공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켜주는 게 홍이 인간 인성 교육을 지금 시키는데, 지금 1단계로 너희들이 지금 답답하고 잘못된 것을 전보다 물어서 따라고 아래켜주는 거죠. 기업하다가도 힘들면 왜 이게 힘들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한 건지, 안그러면 사회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건지 알아라. 이것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용띠부터 하는 당신들은 모든 기업 운영을 홍이 인간이 하는 기업으로 이걸 잡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도 실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